나도 못 움직여요.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는 척을 할 수가 없네. 여기까지 깔라고 한다고 그랬어. 스태프들 빼달라고 할까요? 스태프들 잠깐 이쪽으로 빠지실게요. 스태프들 이쪽으로. 오른쪽으로. 이쪽으로 들어가서. 왼쪽 한 번 먼저 가볼게요. 이제 오른쪽 봐주세요. 반대쪽도 한 번만 더 와주실게요. 디올씨 하트부터. 하트 좀 부탁드릴게요. 여기 끝에도 봐주세요. 끝에부터 하트 해서 쭉 볼게요. 가운데도 한 번 봐주세요. 가운데 한 번 봐주세요. 가운데요. 10시 보라스도 한 번. 10시 보라스도 한 번. 10시 보라스도 한 번. 10시 보라스도 한 번. 이쪽도 한 번 봐주세요. 네, 됐어요. 네, 됐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제작품으로 해달라 줄게요. 햇빛 때문에 안 보여. 예전하게. 해주세요. 예쁘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